바로 옆에! 아 종현 앞서워요. 자 계속해서 대구 검객 김문숙 도전! 멈춰놨어요 멈춰놉니다. 이걸 어쩔 수 없어요. 멈춰놨어요 멈춰놉니다. 이걸 어쩔 수 없어요. 자 이제 민혁에게 기회가 갑니다. 민혁 씨앤블루 드러머 사실상 거의 다 사실상 거의 다 건축거리까지 진입했는데 지금 다들 이 승부가 뜨겁습니다. 여기는 뜨거워요. 정신이 정신이 마무리 해줘야 돼요. 정신 통일! 좋아 좋아 좋아. 세앤블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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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터졌어요. 안 터졌어요. 안 터졌어요. 정말 아쉽게 여기 부분이 움푹 태웠고 터지지도 않았어요. 마지막 팀! 정말 까비까비 아까워. 까비! 네 번째! 세앤블루! 세 개만 될 것 같아요. 다짠! 아쉽게 아쉽게 자 이렇게 해서 자 이제 에이스에게 왔습니다. 자 종현! 자 세앤블루 종현! 자 아이들 스타킹 이성혜의 총격이 되냐? 지금 옆쪽을 정확히 맞췄는데 터지지 않았습니다.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터져야지 우승입니다. 이게 방송국에는 기적이 있습니다. 반드시 성공합니다. 보세요. 자 대구의 공개! 김우승! 질기다. 자 집중! 자 집중! 아! 괜찮아 괜찮아. 네 괜찮아!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너무 좋다. 우리 아이들 스타킹 사실은 시작하기 전에 우리 작가분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우려사항을 얘기하시더라구요. 어떤거요? 혹시 이게 첫번째 바로 성공할 수 있다 그러면 3라운드 결쳐서 하자. 제가 볼 때는 한 3년 걸릴 것 같아요. 제가 볼 때도 오늘 한 마음질 떠날 것 같아요. 네네 왜 우리 작가분 그런 걱정을 하셨는지 우리를 하셨는지. 자 여러분 이렇게 할까요? 두 분씩 던지게 할까? 그래 좀 이렇게 힘이 빠지니까. 세게씨! 콜! 그래야 간부 다. 맞아 맞아. 맞아 맞아. 아! 존영! 아니 괜찮아요?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. 존영 될 것 같아요. 저기 옆에 걸 맞췄어요. 네. 옆에 걸 맞췄습니다. 오! 오! 자 종현! 종현 왔어요. 5점으로 종현! 종현! 공연! 5점